알아요 레드, 나 그냥 내가... 에헤... 질소도 있겠는데? 최소한 풀 피었어야 됐는데 아... 졌네? 오늘 여기까지 하죠?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오래 했네요 아 일단은... 기다려줘 슬라임 누구냐 논란? 논란? 법사 나왔어 엘드리치 소환 드디어 쓰는구나 촉수물! 역시 촉수물이구만 탱커 체력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법사가 이제 느려지게 만드는 게 있죠 이길 수 있다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방법이 없다 아 왜 저렇게 강용만 쓰는 거야 야 이거 단일 기술을 한 번을... 한 번 써서 한 번 아흐... 튀어 내가 널 얕받구나 덤벼! 겁나 세 보인다 뭐 할 거야 너는 왜 잡은 다음 영상이 나와 너는 왜 잡은 다음 영상이 나와 엥? 고룸이 도망가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안정할 것 같다 멈추는 걸 안정하고 거기가 안정하고 멈추는 걸 안정하자 시스템... 어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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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가 이업을 해서 제보 높죠 100% 이긴다고 봅니다 내가 레벨이 높은데 질리가 없어 레벨이 낮았기 때문에 진거였어 겁사도 못 쓴 2버스트를 쓴다 지금 뻥! 수렁기피사살 야 레벨이 깡패야 너무 쉽게 이겼어 솔직히 모니카도 세긴 했는데 단순하게 뭐 독도 한번도 안들어왔네? 그래도 강력한 배빵 그렇지 재밌지만 여기까지 해야겠구만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Friday minutes where did you go? 가사 사춘기피사살 그 사이로 그 사이로 집으로 뱅 그 사이로 낚시피사살 뱅 뱅 뱅 그 사이로 뱅 감사합니다.